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9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치르느냐고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지금 국어, 수학, 영어 다 총평 말씀도 듣고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회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매우 피곤한 상태예요. 여러분들만큼이나. 여러분들도 시험 치르느냐고 피곤하고 선생님도 지금 문제도 빨리 분석해야 되겠고 사탄문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끝까지 기다렸다가 네 지금 정답도 지금 막 겨우 확인하고 정답도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선생님 볼 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반응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야 이거 47이 1등급 컷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서로 묻고 답하고 이러고 있으시던데 뭐 모르죠. 확신하기는 힘듭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쉬웠던 건 사실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보자고 해도 뭐 선생님 예상은 6평보다는 조금 어렵게 수능은 9평보다 조금 더 어렵게 이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단계를 밟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9평이 6평보다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등급 컷 나와보면 알겠지만 근데 수능날은 이제 이게 갑작스럽게 어려지지 않을까 오히려 좀 걱정이 되는데 안 그러기는 또 이게 변별을 하기에는 좀 이게 무난한 난이도로 만점자 1등급 컷 되는 케이스는 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수능날은 변별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도 좀 단계를 밟아가면서 올라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선생님들 피곤한 게 지금 9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파이널 준비할 때 뭐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출제해서 베이스를 다 만들어 놓고 9월 모의평가까지 마지막까지 힌트를 확인한 다음에 평가원의 9평 힌트를 좀 반영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또 9평 반영할 자리들을 비워놓고 이제 미리 문제를 만들어 놨다가 거기를 채우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를 딱 열어봤는데 그렇게 뭐 기대했었던 만큼 새로운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싱거웠어요.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고 준비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와 빡시게 준비한 거에 비하면 워낙 쉽게 느껴져서 편하게 풀었습니다. 이런 분들 특히 십지선다 비밀특강 최근에 수강하신 분들은 워낙 초고난도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싱거웠어요. 이렇게 느끼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 정도 난이도 문제가 좀 싱겁게 느껴졌다면 그만큼 공부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면 되고요. 또 오히려 사회문화 공부를 그렇게 치열하게까지는 안 했는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좀 쉬워서 점수가 그래도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 괜찮은데 기분 좋은데 이런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기분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요. 너무 점수에 취하지는 마시고 이게 수능에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할 때마다 선생님 좀 조심스러운 게 오늘 시험에서 좀 많이 틀리신 분들 남들은 다 쉽다고 그러고 선생님도 나는 어려웠는데 저 사람은 좀 쉬웠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상처받아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뿐이에요. 기존에 나왔던 평가원의 기존 작년 6월 9월 수능이라든가 올해의 6월 모의평가라든가 그 대비해 봤을 때 그다지 특별히 어렵진 않았다. 엄청 쉽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엄청 쉽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눈에 띄는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있었어요. 총평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왔습니다. 급하게 급하게. 일단 첫째는 6월 모의평가 난도랑 비슷했다. 그 얘기는 좀 작은 실수도 용납하기 어려운 승부였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난이도라도 6월 모의평가 때는 우리 재원생들, 재학생들이 아무래도 사탐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6월 들어서자마자 시험 치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쉬웠더라도 등급컷이 그 정도 나왔을 건데 같은 난이도를 9월 달에 내면은 대개 1등급컷, 2등급컷이 아무리 적어도 한 2, 3점은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같은 난이도라면.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공부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분인데 실수로 정답률 70%, 80%짜리 문제를 띡 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등급이 막 3등급으로 내려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최근에 우리 사탐 성적 분포가 다소 약간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요. 그게 객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확실한 건 40점대 중후반에 상당수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을 것이다. 만점자가 1등급이 될지는 솔직히 열어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것은 44, 5, 6, 7 여기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분포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좀 확실해 보여요. 지금 이 정도 난이도라면 분명히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선생님도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또 만나서 시험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들의 사설 모의고사지만 또는 선생님 모의고사지만 거기서 나오는 성적 분포의 분포를 봤을 때는 이번 시험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3등급 이하 수험생들에게는 강한 학습 동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제가 6평 때도 드렸는데 이번 시험에서 그전까지 사회문화 모의고사 봤을 때는 늘 4, 5등급 나왔었는데 3등급도 나왔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분위기 좋았잖아 지금. 별로 이렇게 엄청 죽자사자 공부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 3등급 때가 나왔단 말이에요. 41점, 42점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면 이 기분 좋은 이 상황을 살려가지고 만점으로 곧장 달려갈 수 있도록 남은 두 달 열심히 달려야 되겠죠. 3등급 이하 수험생들에게는 오히려 이 정도 난이도가 기회라면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특별한 수능 예고 문제가 눈에 띄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반적으로 다 수능에 이대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지. 작년 6월, 9월 수능 올해 6월, 9월 거의 다섯 번 연속 통계 문제 주제도 고정돼 있고 개념 문제 주제도 거의 유사하게 가고 난이도도 비슷하며 변별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 패턴까지도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학생보다는 인내심이 있는 학생 반짝이는 아이디어보다는 지구력을 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한 학생 그리고 막 도표 문제만 너무 집중한 학생보다도 도표와 개념을 잘 그 역량을 분할해서 안배를 잘한 학생 이런 사람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 구조다. 이렇게 선생님은 봅니다. 통계 문제 주제가 고정돼 있어요. 지금 10번의 남녀 격차 문제, 15번의 복지제도 문제, 20번의 저출생 고령화 현상 문제 이렇게 지금 거의 고정이 됐는데 네, 문항 번호도 거의 지금 일치하죠. 20번의 저출생 고령화 현상 문제까지 거의 뭐 지금 6평도 똑같이 났거든요. 10번, 문항 번호도 고정이 돼 있네요. 그리고 수능으로 가면서 난이도가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본다.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넘어가서 세 번째 특징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리면 6평과 9평에서 본 수능 힌트. 개념 문제 두 문항 정도가 난이도가 좀 높았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수능 때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겁니다. 선생님 눈에 띄는 문제 잠깐 좀 봐줄까요? 2번 문제 같은 거 혹시 시험지 갖고 계세요? 2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선생님 이제 해설 강의 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적 연구의 과정을 묻는 제시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 해석을 상당히 어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미리 여러 번 경고를 했죠. 여러분들 맨 앞장에서 양적 연구의 과정과 관련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게 가장 큰 고비일 것이다. 개념 문제 중에서는. 그리고 도표 문제 중에서는 3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는 만만할 거다. 한 문제 정도가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통계 3개 중에 2개는 만만할 거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개념 문제 중에서는 양적 연구 문제 그리고 제시문이 길거나 형태가 좀 복잡한 개념 문제 하나 이런 정도 까다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거의 예상대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는 2번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7번 문제 있죠. 명목론 실재론. 이거 반대로 봐서 틀린 분들이 다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번 문제를 명목론 실재론을 반대로 읽어서 정답을 완전히 반대로 찾은 친구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이 들고요. 나머지 분들도 다 고만고만했어요. 아주 다 쉽지만은 않았고 전체적으로 그런 게 좀 눈에 띄습니다. 그리고 6평에서도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 이거 지금 한동안 안 나오고다가 6평에도 나오고 9평에도 나오고 했거든요. 수능에는 뭐 짤없이 나온다고 봐야죠. 그전에는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이익사회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주로 났었는데 올해 6평 때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로 이쪽으로 확 회귀를 하더니 9평에도 관료제, 탈관료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그 파트 문제를 대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습니다. 그런 거랑 이번에서 하도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해설강의 때 차분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일 아마 촬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준비해서 해설강의로 만날 텐데 이번에 기억동그라미 치신 분들 틀린 거죠. 지금 독립변수는 반려견 양육 경험이 아니라 경험 유무가 아니라 경험을 했냐 안 했냐가 독립변수가 아니라 그 경험을 얼마나 했느냐가 독립변수예요. 보시면은 가설을 설정하고 세 번째 줄 보면 갑은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해서 반려견을 키운 기간 반려견과 같이 보내는 시간 뭐 이런 걸 조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키운 기간이나 시간을 조사했다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반려견과 함께 했느냐 그 기간이 독립변수이겠죠. 기간과 시간이 독립변수인 것이지 양육 경험이 있냐 없냐 그 자체가 독립변수는 아니죠. 그거는 좀 다른 문제다. 그래서 그거 걸러내셔야 되겠고 그 다음 리을 같은 거에 동그라미 치시면 안 되죠. 실험법도 아닌데 무슨 실험집단 통제집단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리을 같은 거 날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골라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정도가 좀 까다로웠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가 뭐고 종속변수가 뭔지를 중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지없이 조금만 흐트러지고 조금만 대강 가려고 하면 틀리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개념 문제 중에 두 개 있을 거다. 한 번 더 강조. 대강 알아서는 대강 틀리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강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17개 개념 문제 중에 15개가 나와. 지금도 그렇잖아요. 15문제 정도는 늘 그냥 아무 모의고사에서나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형태를 넘어서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뭐 퀄 모의고사나 뭐 선생님하고 뭐 함께 뭐 다른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의고사나 선생님의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늘상 볼 수 있는 그 문제들이 한 16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강 봐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빼고 조금만 정교함이 떨어지면 바로 물고 늘어져서 여러분들을 오답으로 끌고 내려가는 지금 2번 문제의 기억 같은 선지죠. 2번 문제의 기억 같은 선지. 대강 뭐 반려견 양육 어쩌고 저쩌고 경험 계속 독립변수 이렇게 하면은 바로 날아가는 거야. 경험 유무가 아니라 경험 시간이라든가 경험 기간이 독립변수라는 점을 뒤에서 확인해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료하게 가져야 된다. 선생님 십지선다 비밀 특강 할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모든 수능 문제가 다 이렇게 나오겠냐. 십지선다 비밀 특강 하면 하는 내내 그 얘기를 했어요. 수능 문제가 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대한민국 평가원 폭파해야 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다만 꼭 한두 문제가 그리고 그 한두 문제의 선지 한두 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온통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라도 걸리면 우리는 대박 맞는 거야. 그거 하나만 건져내도 우리는 1등급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강조했던 것이고 그런 고난도 문제들도 풀어보시되 쉬운 문제. 도표 문제도요. 좀 두려워하지 말고 쉬운 문제부터 깨끗하게 다 맞고 시작하자. 이런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통계 문제 중에서는요. 우리 도표통계 특강 M스킬 12에서 준비한 거로는 지금 15번 문제의 복지제도 가수급자, 나수급자, 가나, 중복수급자 문제 그러면서 A지역, B지역 전체 평균 나와 있잖아요. 가중평균 값의 원리를 활용하는 거 그거 M스킬 3가 반영이 돼 있고요. 20번의 노부유 문제 여기서 유소년과 노인 인구의 증가율 나와 있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20% 증가했다가 20% 감소하면 제자리다? 아니죠? 오히려 더 감소한 절대량이 된다. 유소년 인구가 오히려 줄은 상태에서 줄게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뭐 그렇습니다. 통계 문제 중에 특별히 막 눈에 띌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선생님은 수능 때 보여줄 히든을 히든해놓은 게 아니냐 수능 때 나올 문제를 6평, 9평에서 좀 감춰놓은 게 아니냐는 걱정이 좀 들어요. 오히려 다 좀 드러내놨으면 좀 편했을 텐데 뭐 갑자기 뜬금없이 내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주제는 같더라도 난도는 높인다. 그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상으로는 남녀 격차 문제가 지금 이렇게 만만하게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녀 격차 문제를 좀 더 난이도를 확 끌어올리는 통계 문제로서 수능 때 나지 않겠나 이렇게 과감하게 예측을 해봅니다. 시간 부족 호소는 다소 줄어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야 하는 분들은 뭐 문제의 난도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그 기본 개념 학습량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부족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점이 아니면 1등급이 불안한 그런 난이도입니다. 모르겠어요. 9평에서는 아닐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 난이도로 수능에 나왔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50점 만점자가 거의 한 10% 가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난이도로 수능에 나왔더라면 만점자가 10% 가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수능이었다면 9평이라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러면 무슨 싸움이 된다? 실수 싸움이 된다. 어지간한 중상위권 친구들이 언제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면 늘 만점 받다가도 작은 실수 하나로 삑 틀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2번이라던가 통계 문제나 통계 문제 15번, 20번 이런 문제도 아니고 1번 문제 이런 거 이런 거 혼자만 틀려가지고 지금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풀어야 될 아주 쉬운 문제들을 혼자 삑 틀렸어. 그러면 등급이 한두 개씩 푸릉 내려가는 거지. 그럼 그의 수능 전체를 망치게 되는 거란 말이지. 사회문화 하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지금 수능 정시에서 사회문화 한 과목의 점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실수를 예방하고 쉬운 문제도 절대 틀리지 않기 위해서 N회차 복습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총평에서 드릴 말씀보다는 해설 강의에서 해드릴 말씀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두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될 건지 선명해졌다. 뭘 해야 될 건지 선명해졌다. 아주 특별한 어떤 훈련이나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보다도 기본 개념, 기본 도표, 완전 무한 회독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예측해 보고 6월, 9월에서 나타난 그 문제를 변형한 또는 평가원이 새로 출제할 만한 거리들을 얹은 실전형 모의고사를 다수 풀어본다. 이 두 가지입니다. 기본 개념과 도표를 무한 N회독하면서 앞으로 9평 이후에 선생님이 적중예감 시즌3 파이널 모의고사 8회분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계속 매주 점검을 해나가면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 본인이 필요한 거 아직 EBS 교재 같은 걸 좀 덜 봤다든가 기출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되겠다든가 십지선다 비밀특강처럼 조금 더 고난도 문제나 고난도 선지만 나오면 그냥 뭐 맥을 못 춘다든가 요런 이제 고런 보안을 따로 하는 프로그램을 컨텐츠를 따로 하나씩 소비하는 건 좋지만 가장 굵직한 것은 개념과 도표의 무한 N회독이다. 시험이 쉬운 경향으로 날수록 특히 그 무한 N회독이 가지는 힘이 훨씬 더 막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적중예감 시즌3 같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받고 선생님이 뭐 이렇게 선생님만 잘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걱정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시중에 너무 걸러지지 않은 모의고사가 너무 많아. 요즘 모의고사 홍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신뢰할 수 있나 없나를 떠나서 그냥 손에 잡히면 무조건 갖다 풀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혹시 오히려 오개념이라든가 그러다가 혹시 좀 잘못된 그 방향을 완전 잘못 잡은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걱정이 돼요. 불량품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검증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모의고사들만 좀 취해서 보세요. 양으로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양은 지금 뭐 여러분들 기본 개념과 도표 N회독하는 양으로 채우시는 게 더 맞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양도 좋죠. 양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신뢰할 만한 필자가 만든 것들만 주로 소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그 선생님이 뭐 지금 시험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드는 생각들을 막 이렇게 추스러지지 않는 생각들을 추스려 가지고 했던 말씀 드렸는데 해설 강의 때 조금 더 정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문제 하나도 밤새도록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평가원이 왜 이걸 이렇게 냈을까 이렇게 이래저래 생각을 좀 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선생님한테 일단 당장 딱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별 생각 없이 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또 갖다 놓고 한참 보고 있으면 이게 뭐가 또 사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게 매직아이처럼 그게 고를 시간이 선생님한테 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선생님도 몸 상태도 상당히 많이 피곤하고 요즘 많이 필요해 쩔어 있어요. 지금 마지막 콘텐츠를 만드느냐고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젊은 것들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해설 강의 때 조금 더 잘 정돈된 평가와 총평과 좀 더 잘 정돈된 상태에서 수능을 한번 예상해 보는 시간 갖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